더는 힘든 일 없게 할게요. 나 하나도 안 힘들어요. 한 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승주야! 너 걔 의심하니? 네가 이러면 안 되지.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. 정식으로 의뢰를 하고 싶어요.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줘. 범인이 누군데? 가까이 오지 마. 오면 진짜 찌른다. 그 여자만 놔주고 가. 그 여자만 놔주고 가.